지금 시작합니다. 파이팅 파이팅! 다음 출판까지 가세요! 다음 출판까지 가세요! 다음 10기입니다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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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? 쟤가 시험! 다시 다시! 다시! 낱개가 낱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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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굉장히 큰 맘다. 역시 슈퍼스. 먼저 했어요. 형은 찍을 때 봐요, 그럼. 이제 하고 있어야 돼. 이 형 꼭 작업장 해주십시오. 형님들이 못 알아듣어. 눈이 뜯어버린다. 이렇게 잘하는데 형은 이렇게. 한국으로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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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설마 설마 설마. 설마 설마. 나가네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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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살짝 고개 들어오는 거. 어? 네. 네에. 부위 됐을까요? 여기 나와 보여줘, 조괜리. とん연승 가자. 아휴 수 arqu이 Harmon 들어와. 조괜라 봐봐. 뒤작법ịch아. enjoy%. tt analyzing. 아, 그래. 준비만 들어왔다. 우리야, 봐봐. 아, 좋아. 준비! 끝! 다음 속 하는 중에서, 시작! 1, 2, 3, 2, 3 왜 따라오는거지? 택밥! 아, 여기 좋다, 괜찮아 라이버로 택밥 다 도연해 주시면 되요 도연히 두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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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대왕 맡겨 내부를 경선 경찰이 성대보살 한나 성대보살타임 최 kilos성대보살 아, 또 성대보살 여기 뭐 드라이브 한 번 보여줘 드라이브 해 니가 보여줘 니가 니가 해 잘하는 거 하나 있긴 상담원서 잘하는 거 알겠어 안 찍어 주냐 왜 안 찍어 주냐 좋아 안 찍어 상담원서 할게요 제가 상담원아 맞춰보래 맞춰보래 아 해 너 이상하게 할 말 하지 말고 야 이놈아 너 뭐 들으라고 그러니 정답 정답 들었어 정답 정답 저희 아빠요 아 아 진짜 재미네 너무 심하게 가보셨어 와 진짜 진성형 끌이였다 상담원아 갓 한 번에 정답 왜요 공 어땠어 오늘 아 아 왜 이런 것 좀 하지마 안 어울려요 형 이럴 수도 안 쩌는데 우리 부모님이 보고 있으니까 아 뭔가 올해는 좀 준비를 좀 잘한 거 형이 느끼기에도 그렇잖아요 작년은 못 했어? 작년은 좀 각이 없었죠 깜짝 놀랐어 시름 선수가 와서 공동진 올해는 좀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한 거 같고 아 열심히 했지 변화구도 이제 좋아졌지 투심 하나 배우고 와서 어깨가 좀 짜고 올라갔지 여기는 여기는 마산구장입니다 여기 작년 시팀 선수들 기념 다 했어요 땡큐 땡큐 아산냐구장에서 NC파크로 이동합니다 오늘 피칭 어땠어? 어 피칭이요? 어 아 이제 뭐 다른 만족스러워요 옆에서 옆에서 피칭하는데 기죽어서 못 사야 돼 아 또 아 페이스트를 빨리 올리는 거 같아 근데 막상 또 수술은 마운드 올라가면 살살 잘 못 던이잖아 맞아 맞아 손조절 안 돼 오늘 식사 예상 뭐예요? 날씨가 쌀쌀하니까 네 쌀쌀하니까 쌀국수 아니에요? 아 그래가지고 실버 가겠냐고 따뜻한 네 돼지국밥 한 그릇 해야지 아 저는 못 먹겠는데요 그거 어? 돼지가 아니여가지고 아 실버 가겠냐고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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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으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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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